지금 창밖으로 보이는 석양이 너무 예뻐서 좀 보여드리려고요. 하... 대박! 하늘에 불이 났어! 진짜 미쳤다! 짜잔! 이 옷을 입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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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옷을 입을까 하다가 이걸로 정했습니다. 이 드레스!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 지금은 고등학교에서 많이 하는 프롬이라는 파티에 가요. 그래서 지금 크리스가 다니는 메디컬 스쿨에서 프롬 갈라쇼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춤추는 파티에 참여할 건데, 크리스의 파트너로 가는 건데 제가 미국 친구들한테 아직 미국에 왔던 이야기 안 했거든요. 그래서 서프라이즈 해줄 거니까 같이 가봅시다. 지금은 이 갈라쇼 전에 약간 프리게이밍이라고 해가지고, 그 전에 친구들끼리 모여서 미리 이렇게 좀 달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친구들 집에 왔는데, 아! 너무 떨린다! 오랜만에 보는데 깜짝 놀라겠죠? 그리고 참고로 이 귀걸이! 너무 예쁘죠? 이 귀걸이는 디자이너 메이드 바이 원의 유가이즈! 여러분 한 분이 만들어주셨는데, 제가 그 귀걸이 디자이너 분 브랜드를 아래 링크에 달아둘 테니까, 제가 더보기란을 참고해주세요! 남편 크리스한테 제가 미국에 온 사실을 어떻게 숨겼냐면서 화내는 모습이에요. 이제 네 fruits에! 아! 이런 말! 아! 2 1 1 K 현나다는 Следующий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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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